한기파 중에서 사이반을 할 수 있나요? 네, 여기에서 사이반도 있습니다. 옆에서 사이반도 있습니다. 옛날 속도 오래전부터 재판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진행 과정은 어떻게, 진행 경과는 어떻게 돼요? 관장, 원장 못하게 한 판, 건설 중지, 건설 못하게 한 판. 연구, 건설 중지, 중지기 때문에, 무엇을 하고 있어요? 지금, 준비工事는 중단하고 있습니다. 네. 원장 공사는 중지가 지금 되어 있지만, 이번부터 타공을 해가지고 지하, 지질 공사를 하고 있답니다. 그것은 법적으로 중지시킬 방법이 없는데, 그 상황에. 법령 공사는 법령 공사는 법령 공사에 따라서, 법령 공사에 따라서, 법령 공사에 따라서, 중지시할 방법이 없습니까? 중지시할 방법이, 법령 공사에 따라서,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 시키지나이, 중국電力의 시키지나이의 법령 공사에 따라서, 이것으로도, 이 시키지나이의 법령 공사에 따라서, 이 시키지나이의 법령 공사에 따라서, 이 시키지나이의 법령 공사에 따라서, 그 아무튼, 무엇을 또 물어볼 것일까요? 네. 중국과 중국 전력이 유착이 되어 있다고 보는 근거는 무엇인지 모르겠네요. 일본 정부와 중국 전력은 유착이 되어 있다고 보는 근거는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いや、あると思います。 日本 정부は 중국 전력이 유착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その根拠は何ですか。 根拠はありませんが、中国電力は国の様子を見ながら、 国は中国電力に対して、やはり豪裁にする時は、 いろいろタイミングを合わせて、今までやってきていますので。 日本政府と中国電力の侵攻に対して、 停止されました。 政府の役割と中国の役割を行って、 役割として、タイミングが合わせました。 それは、日本の関係があると考えました。 日本の国民はそれを知っているのか。 이 관계에 일본 국민들이 모든 국민들이 알 수 있을까요? 대체적으로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사에 착수했다고 보기 힘든 부분이 있는 건가 모르겠네요. 국민들이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 조사만이 없어서 견섭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사를 하고 있는 건가요? 조사를 하고 있는 건가요? 조사를 하고 있는 건가요? 이제 조사를 하고 있는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사를 하고 있는 건가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네, 국민들도 해라 해야 하고 있고 그리고 구조기도 하기로 하고 있는데 저는 꾸덕하지가가 안되기 때문에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원전 건설을 한다고 생각해서 30년 넘게 목숨을 걸고 지금까지 운동을 해왔다. 그러니까 아마 건설은 정부가 건설을 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지금 반대 운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30년 동안 정부가 끌어온 거는 얘기 마저 다른 데는 어떻든가 모르겠네요. 맞아요. 일본은 단시간에 절대 안 해요. 10년, 20년, 30년 시에 시간을 끌어요. 여론조사를 다 하고 그때서야 공사를 시행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긴 시간이 우리한테는 긴 시간이지만 여기서는 그냥 일상적인 일들이에요. 그래도 30년이 좀 긴 기간이네요. 30년이 좀 길다고. 어떻게 30년이 좀 조사할 수 있을까요? 뭐, 직접建設하면, 뭐... 백기록과 세호가... 또... 조사하게 된다. 고지 뭐 여러 것도 있었는데... 시웠어요. 도멸 때론 됐어요. 아, 중간에 이렇게 길게 된 것이 중간에 중지가 돼가지고 이렇게 길게 됐다. 그랬다가 지금 다시 또 시작을 하는 바람에 이렇게 긴 시간이 됐다. 한 번 중지가 됐고. 아, 아, 알겠습니다. 응, 아, 네. 아, 네. 而, 그거래로... 그래서, 지금 사회에서... 그거래로 출발하다고 한 번 중지했고... 사용하셨던 것lands에... 아... 학시만... 그거래로... 영국의 현発事故... 현재까지... Idaho가... 아... 오케이. 아... 어, 네. 그거래로... 그거래, 그거를... 그거래로, 아, 음... 그거래, 아, 음... 아, 음... 아, 음... 그 전에 중지가 됐었는데 다시 또 시작을 하는 바람에 야마오찌 현지사가 그만 중지하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중이랍니다. 현지사가 내 이야기는 요쿠시마 때 중단했다는 이야기 들었는데 요쿠시마 이전에도 공사 진행하다가 중단된 식이 있었는데 요쿠시마 견바츠 직구의 이전와 고로지기 견바츠 견세츠 고우시가 주시 싣다 것도가 아리마스까? 몇 번이고 있었답니다 중지가 그렇게 중지한 이유는 뭐죠 주시 싣다 왓게가 난데스까? 시마는 고기 고도도도가 견민의 고기 고도도도가 그러니까 여기 그 현민들 현민들의 그 반대 그 다음에 여기 주민들의 반대 때문에 계속해서 그 이렇게 중지 됐던 적이 있답니다 그래서 식비고고도가 견딜적이 나고 知事が一旦工事中止の要望を出したんですそれが2011年の11年から12年ですそれ以後ずっと続いてきたのが去年の8月に山口県知事が福島の事故の後にも関わらず今度はこういう住民の埋め立てを許可したんです 2011年と2012年度に中止ができたんですがまたは2010年後8月にそれを再生地を進めるようなことがありました 주거쿠 전력의 하청 회사들은 그러니까 주거쿠 전력의 수주를 받는 회사들은 여쭤면 어떤 회사가 있느냐 하청이 아니라 공사 수주 주거쿠 전역국 가부시키 가이샤의 싯다노 가이샤 공사 수주의 신 싯다노 가이샤 가이샤가 이론 나 그 지사인하고 고지 受け付けること가 아리마스카 또 이 시각이 어떻게 카드사인가요? 今だったらね。 今だったら道路の。 そうですね。 それとかセメントの。 そうです。 東芝は。 東芝とか本体工事はまだ。 まだ、建設するためには、埋め立てをやらないと敷地ができないんですよ。 土地が確保できないんで、そのための今、埋め立ての準備工事をやりかけてるんです。 建設はまだまだです。 まだ、こういうのも何だよ。 建設されていませんが、 それは、 あるいはもちろん、 あるいは外国人、 他はまだ何かを変えたんですかね。 2개입니다. 2개를 갖고 있는데 시마넥겐에 2개가 있답니다. 그게 중국 전력이죠? 아니 중국 전력 밑에 대기업이 한거죠. 왜 몰라. 그 건설한 회사가 있다니까. 도시바가 이름이 도시바 같아요. 중국은 아수홀에서 겐세츠, 족세츠 겐세츠 신다. 가이샤와 도움나 가이샤까? 아, 40년 만에 얘기 때문에 모른답니다. 도시바가 되어버렸죠? 아, 도시바는 아니라고 봅니다. 중국 전력이 제 생각인데요. 중국 전력이 직접적으로 그걸 할 만한 용기와 담명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어떻게 경험상으로 보면은 그걸 움직이는 대기업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대기업이. 누군가 대기업이 중국 전력을 움직여서 이런 일을 추진하고 있는 세력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그게 누구냐가 궁금한거죠. 제가 생각하는 것은 개발을建設하는 대기업이 있습니다. 어떤 대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대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대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대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시마, 옥무라, 시미즈, 시미즈, 주로 이 지역에 관련된 회사들이 담당하고 있다. 토건사만 그렇고, 토건사만 그렇고, 원전 그 자체를 건설하고 공정을 만들어서 생산하는, 전기를 생산하는 이 큰 회사가 있거든요. 전기를 생산하는 회사는 어떤 회사일까요? はい, 고구마는, 건물은 아니지만 소프트., 전기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이 회사는 어떻게 하는 회사일까요? 아... 십이 따위 됐어요. 아... 1년이 된다고요? 1년이 된다고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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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모르겠답니다. 왜냐하면 아까 이야기한 그 건설은 그런 건설은 공유수면 매립이 나고 토막공사는 그런 회사도 돼요. 그렇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토막공사 말고 원전 하나 건설하는데 2조씩 들거든요. 그렇죠. 그 기계 하나 들리고 거기에 멈추라고 그 회사가 누구냐. 근데 미국의 웨스팅하우스하고 손 잡은 어떤 대기업이 있다고 거기서 움직이는 거예요. 실제로는. 이런 전체적인 흐름을. 그걸 팔아요. 그건 누가 그걸 잡고 있느냐. 중요한 거에요. 그게 아비 절꾼도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죠. 년세 후 또 어... 다이 기교 어... 기교가 뭐... 뭐... 코네가... 아... 뭐... 어... 코네가 아... 아... 어... 도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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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요. 어... 아... 어... 어... 우리들은 주로 원전 반대운동을 주로 하고 있지만 그런 어떤 회사의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고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현장에서는 감지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현장에서만 겜바대와 손나 조호가 나갈 때 이마스 현장에서는 주민이 되기 때문에 잘 모른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어느 회사에서 원전 반대운동을 말하거나 원전 반대운동을 말하십니까 결국 그 회사에서 원전 반대운동을 말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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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말하십니까 그 회사에서 원전 반대운동을 말하십니까 그 회사에서 원전 반대운동을 말하십니까 어떤 회사가 수주를 받고 그런 것을 여기서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국에는 보면 한수원이라는 구경과 비슷한 회사가 있고 그 회사에 뒷받침하는 두산 한화 그런 기업들이 원전을 건설을 하면서 큰 돈을 가지고 직접 정치인도 움직이고 관료도 움직이고 해가지고 이리 돌아가거든요 이 정도 일을 벌이려고 하면 누군가가 엔진이 있는 거 그 엔진이 누구냐 그걸 찾는 게 지금 이것을 주문시켰는데 그 핵심적인 포인트라 이야기 이제 이것까지는 모르는 걸로 모르지만 앞으로 그걸 좀 찾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심장이 돼가지고 엔진 역할을 하는 누군가가 있다고 안 그러면 이게 이렇게 돌아가 이리 돌아가지는 않아요 중국 전력하고 정부를 동시에 움직이는 누군가의 힘이 있는 거야 그래야지 이리 돌아가는 거죠 그래야지 中国の行使する大企業の誰からわからないですが、この大企業の誰が重心していろんな政治家とか政府を動かしていると思います。 問題は、イチゴのガーセッチとミチビシーの可能性もあります。 재벌 세력이 아니면 안 되거든 미쓰비시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와 같은 유행의 회사가 있을 것이다